대한민국 국보 1호 남대문. 그 곁에는 오랜 시간 함께 온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. 하루 평균 방문객 30만 명. 1,700종에 달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시선을 차로잡고 발길을 붙잡습니다.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삶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이곳. 최근 한류의 물살을 타고 재도약을 꿈꾸는 2018년 끝자락에 만난 남대문시장에서의 72시간입니다. 남대문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입니다. 몇 세대를 거치며 많은 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옛 서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죠. 시장 입구에 있는 이 가게에도 40년 넘는 세월이 쌓여 있습니다. 생전 처음 보는 물건도 많습니다. 우리 가게 임구에 있는 의견을 당하는 후 35 superfic蟬웠습니다.